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11번 용접이음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용접의 단점만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의 단점 용접의 단점 용접부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재질이 변합니다 쭈그러진다든지 쭈글쭈글해진다든지 그죠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다음에 수축변형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 식으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팍 터져버려요 갈라져버려요 잔류응력이 발생합니다 잔류응력이라는거 응력이라는거는 이거는 앞으로 많이 나올겁니다 이건 스트레스라는 뜻인데요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인데 금속도 열을 받고 식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만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니에요 금속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열받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결함을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접은요 결함을 용접을 했어 이게 용접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이제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용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용접을 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접합이 잘됐어요 근데 그 안쪽도 잘됐는지 확실하게 검사를 해야 돼요 안그러면 나중에 이게 여기에 있는 가스가 터진다던지 뜨거운 물이 터진다던지 대형사고가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용접 용접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공정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검사법이 쉽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방사선 투과시험 네 방사선 투과시험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던지 네 뭐 침투검사를 한다던지 뭘 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결함이 없다 결함이 없을 때 이제 이게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아시겠죠 검사가 쉽지 않아요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용접부의 응력이 집중한다 말이 나왔죠 용접사의 기술에 의해서 이음부의 강도가 좌우된다 취성균열 발생 취성이라는 말은 깨진다는 얘기에요 열을 받았어요 식으면은요 이게 오므라들어 깨져버려요 갈라져버린다 취성이라는 건 뭐에요 이거는 깨지는 성질이에요 깨지는 성질 깨지는 성질 자 이 취성이라는 말도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취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자세는요 아래보기 자세 그 다음에 수직자세 수평자세 위보기 자세가 있죠 이게 기본 자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자세는요 이 기본 자세 두 가지 이상을 쓰면 응용 자세가 되는 것이고 전자세 용접 있죠 그죠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자세에 용접 전류를 가장 높게 놓고 쓸 수 있는 자세는 아래보기 자세에요 다른 자세는요 수직자세 수평자세 위보기 자세는요 전류를 너무 세게 하면 흘러내려 용락이 발생을 합니다 용락 용락 용락이라는 말이 이제 용융금속이 아래로 떨어진다 용락 용물이 떨어진다 그니까 뭐야 아래보기 자세를 이렇게 플랫 포지션 F라고 이렇게 도면에서 F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용접 전류 다른 자세보다 20% 좀 더 높게 설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전류를 높이면 더 빨리 용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수직자세 수평자세는 이렇게 용어를 여러분들 약자 수평자세는 H 호리젠털 그 다음에 수직자세는 V 버티칼 그 다음에 위보기 자세는 오버헤드 OH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일의 효율이 높은 자세는 F F 플랫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용접기호 외우셔야 되고요 전류가 가장 높은 건 아래 보기 자세 자 그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3번 자 13번 전기 피복 아크 용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용접이라고 하고요 자 체크하세요 자 아크열은 3500도에서 5000도의 열이 발생한다 엄청난 열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속을 철을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때우는데 이 철이 이제 F2라고 하죠 이 철의 융점 자체가 약 1538도 1538도 1538도면은 얘가 녹아요 융점이에요 융점 멜팅 포인트 융점입니다 융점 1538도만 돼도 이제 우리가 용접을 녹여서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전기 피복 아크 용접은 이제 3500도에서 5000도의 열이 발생한다 엄청난 열이죠 그죠 시험에 나옵니다 네 14번 용접식 각부의 명칭 이제 용접봉에서 이제 용융금속이 나와요 그죠 용융금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 보시면 이걸 우리가 용적이라고 합니다 용적 용적 용 뭐라고요 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용융금속이라고도 하죠 용융금속 용접봉에서 금속이 녹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용적 또는 용융금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재가 그 아크열로 인해서 모재가 녹을 거 아니에요 모재가 이만큼 녹아서 찰랑찰랑찰랑찰랑 거리죠 용접봉도 녹아서 그 녹은 쇳물이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찰랑거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용융지라고 해요 용융지 또는 용융풀 용융지 또는 용융풀 아 그 금속이 녹아서 이게 찰랑찰랑한 부분 그죠 용융지 또는 용융풀 라고 합니다 용입 아크열 아크열 아크라는 말이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불이 번쩍번쩍 그죠 이게 아크인데 아크열로 인해서 모재가 녹아요 그러면 그 녹은 모재의 모재가 이렇게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녹은 깊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용융이라고 합니다 용융 아 녹은 깊이 용융이 너무 깊다 야 용융이 너무 얕다 용융이 적당하다 용융이 깊다 얕다 이거를 용융이라고 합니다 용융 일단은 용융 용융지 용적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용착 용융 용접봉에서 용접봉에서 나오는 용융금속이 모재에 딱 이렇게 협착된 거 들러붙었어 그래서 이거를 착 달라붙었어 착 달라붙었어 용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금속을 용착금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착금속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5번 보시면 피복제 플럭스가 있습니다 피복제 플럭스가 있습니다 플럭스 자 여러분들 플럭스라는 게 있습니다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플럭스 플럭스 플럭스라는 거 플럭스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 용접봉에 이제 이거 나와있죠 금속 심선 주위에 유기물 또는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비금속 게재물이다 그죠 비금속물질 용접봉 자체가 전기 아크 피복 아크 용접봉을 우리 스틱이라고 스틱 스틱 용접이라고 하는데 이 스틱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여기는 이제 철사예요 심선이라고 하는데 요게 철사예요 심선 그럼 이 심선 주위를 요렇게 뭔가 시멘트 같은 걸로 살짝 발라놓은 것 같아요 심선이 여기는 노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피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피복제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 뭘로 피복이 되어 있냐 플럭스로 피복이 되어 있어요 플럭스 플럭스로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플럭스 피복제는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홀더를 물려서 전기를 딱 통하게 해주는 건데 여기가 몇 밀리미터냐 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5 밀리미터 정도는 피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복이 되어 있는 거 이 자체가 뭐냐 용접이 되면서 가스를 발생시켜요 가스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가 이 용접 부위에 들러붙어서 산화, 질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피복제가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이 용접 부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크 발생을 쉽게 하고 아크 발생 아크가 번쩍번쩍한 아크 발생을 쉽게 하고 이 아크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용접부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용접부를 보호해요 뭘로부터? 공기 중에는 산소하고 질소가 있어요 그죠? 질소하고 산소가 들러붙으면 썩어버려요 질소가 붙으면 질화 산소가 들러붙으면 산화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슬래그 일부는 타서 아크 분위기를 만든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피복제가 해주는 역할 이 플럭스가 해주는 역할은 용접 부위를 보호해주고 아크를 안정시켜주고 그죠? 산화시키지 않고 그죠? 이 역할입니다 플럭스 이 말이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는 많이 나와요 자 16번 용접회로는요 쉽습니다 이건 용접기가 있으면은 용접기가 있으면은 용접기 코드를 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드를 꼽아야 이게 전기가 흘러가지고 이게 용접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좀 다시 제대로 좀 그릴게요 네 용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용접기가 이렇게 있어요 용접기가 이렇게 조그만 거 소형이에요 제가 가진 거는 근데 여기 코드를 꼽아요 그죠? 코드 꼽은 요거를 전원 입력이에요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전원 입력 1차 전원 입력이라고 하고요 1차 전원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 출력이 이제 두 개 케이블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하나는 뭐냐 여기 이제 홀더가 있고요 홀더가 용접봉에 연결이 돼요 그죠? 요거 하나는 뭐예요? 자 요렇게 모제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용접회로예요 자 여기는 전원 입력이고요 여기는 출력이에요 2차 출력입니다 출력 출력 케이블이에요 이거 다 2차 출력 케이블입니다 출력 케이블 자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직류는요 D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극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용접기에서 2차 출력 홀더 쪽에 있는 케이블을 지나서 자 홀더에요 홀더에요 홀더 용접 홀더를 지나서 용접번 거쳐서 아크가 발생되죠? 아크 자 그 다음에 요건 모제라고 합니다 모제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 접지가 돼서 2차 출력 접지 측 2차 출력 해서 다시 용접기로 들어오는 거 이게 용접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구요 17번 아크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 용접을 했을 때 번쩍번쩍번쩍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아크 길이 아크 길이는요 여기서 용접봉하고 모제 사이에 이제 아크가 번쩍번쩍 있는데 자 요 아크 효 아주 그냥 어느정도 길이로 이제 용접을 해야되냐 이거는 뭐에요? 용접봉 심선 용접봉 심선의 두께만큼 용접봉 심선의 두께만큼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와요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용접봉 심선 두께 1배 요거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용접봉 심선이 예를 들어서 3.2파이다 3.2미리다 그럼 뭐에요? 용접봉 심선 여기를 3미리 정도를 띄우셔야 돼요 선생님 용접할 때 이거 용접봉을 모제에서 어느정도 띄워야 돼요? 3미리 3미리 용접봉 심선만큼 자 그 다음에 19번 전기피복 아크 용접봉의 피복제의 역할 및 성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피복제가 해주는 역할은 뭐라고요? 아크 안정 가스 발생 그 다음에 슬래그를 생성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합금 첨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착제 고착제라는 건 뭐에요? 이 피복제를 심선에다 붙여요 본드 본드 그 다음에 탈산제가 있죠 탈산제 산소는요 안 좋은 거예요 빼줘야 돼 제거해줘야 되는 겁니다 탈산제 폐로만간 폐로실리콘 요런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직류와 교류 자 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AC 교류에요 교류 교류고요 이게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요렇게 주파수가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아크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용접은 불안정해 교류가 안 좋아 DC 직류가 안정적으로 흘러요 직류는 우리가 건전지가 직류죠 그죠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딱 있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이거 뒤집어서 끼면 안 돼 전류가 안 흘러 그죠 그래서 직류는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지만 교류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를 갔다가 뭐가 전류가 요동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의도치 않게 수업을 너무 오래 길게 해가지고 제 욕심은 여러분들 첫 강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용접을 시작하는데 뭔가 좀 흥미를 유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 클났어 수업을 너무 길게 했어 수업을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지루하거든요 지루하면 이거 안 되는데 다시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끌났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주 간결하게 간결하게 재밌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만 믿고 동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이해 안 가는 거는 게시판 Q&A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냥 넘겨주세요 그냥 버려도 돼 이해 안 가는 거 근데 너무 잠이 안 와요 선생님 그러면은 Q&A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20번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제가 21번부터 이렇게 할 건데 한 많이 안 할 거예요 한 40번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20개씩만 끊어서 할 거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제가 집어서 드리고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